헤이 헤이 브레드 이발소 브레드의 이발교실 안녕하세요 브레드 이발교실의 브레드입니다 오늘은 팝스타 컵케이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코 스타일의 컵케이크를 만들어볼까요? 상쾌한 민트크림을 먼저 뿌려주세요 귀여운 앞머리 만드는 것도 흐지시면 안 돼요 민트크림은 역시 초콜릿이죠 이렇게 초콜릿 주변에 민트크림을 뿌리고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팝스타에게 필수인 마이크를 씌우고 새콤달콤 앵두로 포인트를 줄게요 잎사귀로 마무리하면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자 완성입니다 너무 멋져요 당장 무대에 서고 싶어요 뭘? 이 정도 가지고 이번엔 캔디팝 스타일을 만들어볼까요? 생크림과 딸기 크림을 빙빙 돌리면서 뿌려주세요 자 맛있는 아이스크림 모양이 됐죠? 크림 위에 반짝반짝 별사탕을 뿌린 뒤에 마지막으로 알사탕을 얹어줍니다 하트 안경으로 느낌을 살려주면 더 좋겠죠? 자 완성입니다 와 너무 멋져요 그럼 추던 춤도 계속 추볼까? 그래 스타일도 갖춰주고 말이야 이발비 계산 좀 아저씨 뭐해요? 저기 저기 이발비를 좀 춤추는 거 안 보여요? 저기요 저 아저씨 좀 치워줄래요? 에이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내 이발소라고 와아